네, 여러분 블레이드입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네, 둘, 셋, are you ready? 블레이디!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입니다. 네, 한 번씩 인사할까요? 이쪽에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드의 막내 예은입니다. 네, 예은야.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의 에너지를 맡고 있는 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의 매력만점 기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의 리더 가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에서 기럭지를 맡고 있는 다영입니다. 네, 지금 이 노래 제목이 뭐였죠? 좋은데요? 네, 러브유스와이라는 곡입니다. 예, 그래요. 저기, 멤버가 바뀌셨나요? 네, 멤버가 바뀌었어요. 제가 1년 전에 비영여자로 컴박을 하고 제가 원전 멤버고요. 나머지 멤버들은 다 바뀐 상태예요. 그래요. 네. 새로 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멤버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원년 멤버 티나언니랑 무대도 쓸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린 사람이 몇 년생이에요? 저 97년생이에요. 97년생. 자, 97년생 다시 한 번 함수! 네, 97년생 몇 명 안 왔습니다. 99년생! 네, 99년생이 많이 왔어요. 자, 그래요. 플레이디. 요새 아주 멋진 춤이 있던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죠? 저희 다가와라는 타이틀곡의 앙탈춤이라고. 앙탈춤. 네. 그 노래가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 오늘 들을 수 있나요? 네. 그래요? D 무대에서? 그럼요. 다가와? 그럼요. 가영이 씨가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다가와의 포인트 안무. 저희는 춘단장 가영이가 한 번. 네. 저희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앙탈춤이라고 애교를 부리듯이 추는 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 볼까요? 둘, 셋.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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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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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네, 이거죠.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다가와야겠죠? 네, 다가옵니다. 네, 블레이디의 노래 다가와, 또 참여자들께서 대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레이디입니다. 감사합니다.